안녕하세요. 컴지입니다.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풀체인지 화이트 600W가 출시됐고요. 700W는 펜 소음이 개선돼서 다시 나왔습니다. 600W는 62,000원이고요. 700W는 77,000원입니다. 블랙 모델과의 차이는 3,0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80플러스 스탠다드 라인이지만 브론즈급 효율을 가지고 있고요. 파워 수명을 위한 애프터 쿨링과 펜 수명을 위한 펜리스 기능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펜 소음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펜도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케이블도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닉스 화이트만의 특징, 커넥터까지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클래식2 같은 경우는 5억원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우상 보증 기간은 6년입니다. 클래식2 풀체인지에는 펜리스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펜리스 기능이 뭐냐면요. 그래픽 카드의 제로펜 기능과 같은 건데요. 이렇게 전원을 넣어도 펜이 안 돕니다. 펜이 안 돌아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불량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펜리스 기능이 기본으로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더라고요. 펜리스 기능을 끌 수가 없어요. 기본으로 켜져 있습니다. 제가 펜리스 기능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끌 수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건 좋은 거니까요. 펜리스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펜이 돌지 않고요. 파워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펜이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 소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얘를 좀 굴려줘야 돼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도를 올린 다음에 펜 소음이 괜찮아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봐봐. 돈다 이제 돈다. 봐봐. 돌잖아. 타스가 최고라니까. 귀를 대면 돌려. 들리는데. 굳이 귀대서 들리는 것은 제외하고. 여기서는 지금 그 전에 났던 그런 소리는 안 나요. 계속 돌려보죠. 멈출 때도 또 소리가 날 수가 있으니까. 안 도네. 소리를 못 들었을 정도로 중요하네. 지금 제가 한 대만 해보긴 했는데요. 펜 멈출 때나 시작할 때 시동 거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는 안 나요. 확실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600W도 하나 샀거든요. 600W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700W는 통과. 600W 연결했고요. 600W 제품 역시 펜리스 기능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닉스 화이트는 독보적이어가지고요. 화이트 파워를 원하시는 분은 풀체인지 화이트를 쓸 수밖에 없어요. 화이트 제품이 몇 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괜찮아야지 저도 쓰니까. 돈다. 방금 소리 하나도 안 났어요. 돌때. 아 정말 조용하네요. 600W, 700W 모두 조용하고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2, 풀체인지, 화이트 모델은 문제가 없이, 걱정 없이, 소음 걱정 없이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컴지님이 소음에 가장 민감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음에 민감하다기보다는요. 소음을 잘 느껴요. 잘 느끼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조금 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귀를 대고 들릴 수는 있지만 이 정도 거리에서 들리는 것은 불량. 제 기준으로 이거는 분명히 소음이 있다. 그랬는데 제조사에서는 아 이거 소음 없다. 그러면 그 제품 안 써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화이트 감성 컴퓨터 조립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받은 카네이션입니다. 저희 딸한테 받은 카네이션입니다. 흐흐흐흐흐흐